받아라 똥방구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체크체크 게임입니다. 오늘도 역시 재미난 게임을 찾아서 시간입니다. 자 오늘 해볼게임은 Eat or Die에요. 먹던지 죽던지! 이 Eat or Die는 커질수록 세지는 게임이에요. 약간 통통한 짝고 통통한 에서 시작해서 큰 사람들 피해다녀야 돼요. 큰 사람들이 조그만 애들을 죽일 수 있나봐요. 음식을 모으고 에너지를 쌓았고 그러면 빨리 달리고 점프도 빨리 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사라져요. 제한시간 동안에 살아남아야 돼요. 뚱뚱한 애가 랜덤으로 정해져요. 랜덤이 되면 다 뿌시고 죽이고 파괴하고 전부 다! 보이는건 다 파괴하는게 첩이의 일이에요. 너의 목표는 모두 다 죽이는거야! 여기는 첩이 월드에요. 뚱땡이 월드 예에이 누가 될까 하신가 나 첩이 하고싶다 나와다! 아싸! 똥방구 맛을 보여주겠어! 3, 2, 1, GO! 렛츠고! 똥방구 맛을 봐라! 똥방구 맛을 봐라! 내가 거진 똥방구의 맛을 봐라! 어딨냐! 저기있구나 아들! 똥방구! 왜 커플뭐야!! 으하! 하하하! 으하하하! 하하 하하하하 거기서! 아하하하하하하 거기서! 아하하하하 똥망구 맛을 봐라! 똥망구! 으허허 아하하하하하하 여기 있구나! 저기 있구나! 오케이! 받아라 똥망구! 하하하하하 받아라 똥망구! 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있어! 똥망구! 똥망구! 하하하하 내 똥망구 맛이 어떠야! 내 똥망구! 똥망구! 유니콘 거기서! 여기 있구나! 뾱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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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 워어어어 아 저기있다 2층에 워어어 점프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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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더 완벽해 와우 공대가 쫓아온다 뭐야 어디야? 날 노리고 있는거야? 날 쫓아왔어? 그러네 네 꼼짝아 신났는데 아주 그렇지 꿈 가정 왔어 한번에 þità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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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와우, 아, 얘 봐 배머리야, 뭐야, 이거 머리가 왜 이렇게 되어쒸 나 설마 딱, 딱 보고있는거 아니지? 저거 폭탄이구나 와우, 나 이렇게 살았어 여호 94 오호 Angie 가 부셔 안 돼! 아, 쎄보인다. 쎄보여. 아, 햄버거 던지고 빵! 자, 여러분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. 즐거운 러블럭스 비디오를 매일매일 업로드합니다. 자,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. 안녕! 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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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얼른 숨어야겠어. 저기 있어, 저기 있어, 저기 있어. 빠이빠이. 우꽃